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고2 6월 세계지리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여러분 앞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진짜 하루종일 마스크 끼고 열심히 시험 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 열심히 푼 만큼 선생님도 해설 강의에서 한 문제 한 문제 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바로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고지도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런 고지도고 여러분들 아마 내신시험에서도 나온 학교가 꽤 있죠. 자 그래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일단 왼쪽 지도는 지금 제시된 중세 유럽과 이슬람 세계 중에서 어디를 대표하는 지도죠. 그렇죠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12세기 때 알 이드리 씨가 제작한 세계 지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나는 요거죠. 중세 유럽 때 되게 다양한 형태로 정말 많은 숫자로 제작된 중세 유럽의 TO 지도예요. 그래서 한 장이 아니라 정말 여러 장 여러 가지의 그런 내용을 담아서 TO 지도가 제작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둘 다 공통적으로는 종교적인 세계관이 잘 나타나는 세계 지도이다. 요 정도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바로 선지에서 또 특징들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간의 위쪽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선지는 고지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알 이드리 씨가 제작한 이 간은요. 위쪽이 어디였어요. 이게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기 때문에 지도의 중심이 일단은 메카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 메카를 위쪽으로 올리려다 보니까 남북이 정확히 어떻게 됐다? 정확하게 반대로 됐다. 그래서 이 지도는 독특하게 위쪽이 남쪽이고 아래쪽이 북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지도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A 지역은 아시아 대륙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남북이 정확하게 지금 배치가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구 대륙의 범위에서 포 표현된 이 지도에서 이 아래쪽에 유럽과 아시아가 있고 이 위쪽에 아프리카가 있는 그런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 A는 어떤 대륙이 된다? 아프리카가 된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유럽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아시아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TO 지도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이다? 이거는 뭐야? 바빌로니아 점토판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B 지역에는 크리스트교의 성지가 있다. 자 선생님 제일 처음 이야기할 때 이 두 지도 모두 종교적인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가도 한가운데 메카라는 이슬람교의 종교의 성지가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로 이 중세 유럽 크리스트교의 종교의 성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딜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지.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5번 가나 모두 항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서양의 고지도에서 한 7가지 정도를 배우게 되는데 항해를 목적으로 제작된 지도가 뭐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거 제일 대표적인 거는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죠. 자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두 지도 모두 이거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냥 여러분들 한번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도 더불어서 복습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뉴스 보도의 한 장면이다. 기억을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는 지리정보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일단 기억이 먼저 무엇인지 이 글을 통해서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최초의 환경위성인 자 이거 인공위성이죠. 천리안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2B 이렇게 읽을게요. 자 2B는 한반도 상공에서 지구 자전과 동일하게 회전하며 한반도 및 아시아 지역을 간측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측 대상과는 접촉 없이 아주 멀리서도 지리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멀리서도 지리정보를 실시간 혹은 주기적인 간격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원격 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격 탐사는 정말 시험에 이렇게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그리고 그 한계를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선지들도 사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원격 탐사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로 수집할 수 있는 지리정보로서 적절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주로 뭘 수집했었죠? 그렇죠? 인간이 뭔가 직접 가기 어려운 거 뭔가 위험하거나 너무 기후적으로나 지형적으로 극한 환경이거나 그렇죠? 자 그런 지역을 멀리서도 쉽게 넓은 지역의 지리정보를 잘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자 황사 발원지의 식생밀도 변화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관측을 해보면 아주 넓은 범위의 지리정보도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지역의 면적 이런 것도 원격 탐사에서 주로 우리가 수집하는 지리정보고요. 보르네오섬의 열대우림 훼손 범위 이게 되게 넓은 면적이란 말이야. 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동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이동 경로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다 위성에서 이런 지리정보를 수집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평소에 위성에서 원격 탐사를 통해서 많이 진짜 수집을 하는 그런 지리정보이고요. 5번을 보면 중국의 대기환경에 대한 만족도 변화라는 그런 선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만족도 변화 같은 거는 지리정보 중에서 우리가 속성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인데 이런 인문적인 이런 속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원격 탐사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게 바로 원격 탐사의 한계였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공간 정보라든지 자연적인 요소와 관련된 속성 정보는 수집 가능하지만 이런 인문적인 그런 내용을 담은 속성 정보 파악은 어렵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쉽게 파악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뇌파를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다음 3번 갈게요. 자 3번은 너무 쉬웠을 거야.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있어야지. 자 다른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그림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 첫 번째 낙타 그다음에 이 지역의 전통 의상. 긴 그렇죠 천으로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전통 의복 그다음에 이런 걸 뭐라고 해. 흑벽돌 집이라 그러죠. 그죠 흑벽돌 집이 나와 있는 전통 가옥이 두 번째 자료로 제시돼 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기후다. 그렇지 건조 기후다라는 게 파악이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 건조 기후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전통 농업의 생활 경관은 어떤 것이냐. 오 너무 쉬웠을 것 같아.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볼게요. 자 카사바를 수확하는 원주민들. 여러분이 카사바 기억나요? 카사바는 어떤 기후에서 되게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행해왔던 농업 방식이죠. 그렇죠. 열대 기후. 특히 열대 오링 기후나 열대 몬순 기후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렇지. 이동식 화전농업의 방식으로 주식 작물로서 키운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열대 기후에서 볼 수 있는 경관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대추 야자 나왔어. 어우 이거 너무 중요하지. 우리가 건조기는 사실 뭔가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이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작물이 뭐였다. 응 대추 야자였다. 그래서 이 기후 지역에서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비상 작물로. 키워왔다 그랬죠. 그래서 오아시스 주변에서는 물이 잘 공급이 되니까 이런 대추 야자를 다른 건조 기후 지역에 비해서는 좀 밀도 있게 경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이 번이고요. 그다음에 사상 사탕 수수가 대규모로 재배되는 농장. 자 사탕 수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거 어디서 배웠지? 열대 기후에서 특히 플랜테이션의 형태로 많이 재배가 되는 작물이다라고 여기서 배웠었죠. 그래서 열대 기후. 자 그다음에 고무나무도 마찬가지야. 이거도 열대 기후에서.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보면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는. 자 벼라는 거는 뭐 열대 몬순, 온대 몬순. 여기서 우리가 몬순의 포인트를 주면서 배웠던 작물입니다. 자 그래서 열대 몬순이든 온대 몬순이든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에서 주식으로 재배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아마 이 번 너무 쉽게 찾았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4번 갈게요. 자 4번을 보면 요 문제는 약간 그래도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틀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되게 다양한 기후가 섞여져 있어서 그렇지 약간의 센스만 발휘하면 약간 눈치만 빠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게 답이 나와요. 지금 저렇게 3점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면서 아 이거 약간 잔머리만 굴리면 그냥 이렇게 답이 보이는 문제인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번 보면 일단 여러분들 1월 평균 기온, 7월 평균 기온 이거를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최한월 평균 기온, 최 난월 평균 기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왜냐하면 이게 북반구와 남반구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어떤 월이, 그러니까 1월이, 7월이 둘 중에 어떤 달이 최한월인지 최 난월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3지역 모두 어때? 1월이 최한월이죠. 아 그러면 여기서 먼저 여러분 뭐를 알아야 돼? 3지역 모두 아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구나. 요거 먼저 모두 다 북반구야.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돋보기 안에 제시되고 있는 지역 모두 북반구죠. 확인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캣펜의 기후 구분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서 이 기후 그래프를 해석을 할 건데 자 y1축이 있고 y2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으로 찍혀있는 거는 기온을 표시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통계치기 때문에 이 왼쪽 좌표를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우리가 보통 강수량을 표현하죠. 양을 뜻하니까 그래서 오른쪽 y축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캣펜의 기후 구분해서 여러분들 어떤 순서대로 구분해야 되지. 그렇지 이거 약간 습관을 잘 들여놔야 돼. 기온부터 보셔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야. 그래서 우리가 에이 비 씨 디 이 이렇게 우리가 캣펜의 기후 구분을 배우는데 뭐니 뭐니 해도. 무조건 일단 기온부터 가는 습관부터 길러야 돼요. 그럼 한번 보자. 출발지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최한월 평균 기온을 보니. 마이너스 3도씨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죠. 그죠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 그럼 일단은 에이 기온은 아니야. 열대는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뭐 이거를 가를 필요는 없지만 딱 봐도 뭐 이거도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기온으로 구별될 수 있는 거 c d e 온대 냉대 한 대가 남았는데. 지금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보다 낮은 걸 보니 온대도 아니야. 그쵸. 남아있는 거 뭐지. 냉대 아니면 한 대예요. 그럼 냉대하고 한 대를 구분하는 기준선은 몇 도였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최난월 평균 기온 10도입니다. 최난월이 10도는 훌쩍 넘어. 그러면 이거는 뭐다. 냉대 기후 지역에서 뽑았구나. 근데 냉대는요. 강수 패턴에 따라서 냉대 수분과 냉대 겨울 건조기로 나누죠. 근데 이게 지금 매달 강수량이 어떻게 내리는지 그 패턴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냉대 기후 이렇게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유지를 보면 경유지도 마찬가지로 최한월 평균 기후부터 봐야 돼. 자. 그러면 일단은 최한월 평균 기온을 보니 18도보다는 한참 아래잖아. 그치. 열대 기후의 기준. 그래서 열대 아니야. 그리고 뭐 건조도 아니야. 강수량 풍부해요. 그러면 뭐야. 그렇지.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부터 18도 사이에는 들어가잖아. 음. 온대구나. 그리고 온대는 되게 다양한 기후가 또 우리가 구별할 수 있었던 그런 기후였는데 뭐 지중해성 기후였는지 그 다음에 온대, 몬순인지 뭐 선해양성인지는 사실 강수 패턴이 명확하게 제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도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골라볼게요. 일단은 온대 이렇게 끝내. 자. 그 다음에 도착지를 보면 도착지도 마찬가지로 최한월부터 볼게. 최한월이 어마무시하게 추워.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냉대 아니면 한대야. 그러면 냉대 아니면 한대인데 최 난월을 가지고 냉대 한대를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최 난월조차도 10도가 안 돼. 얘 뭐야. 한대지. 근데 한대는 또 기온으로 한번 더 나누잖아. 최 난월이 그래도 0도를 넘는지 안 넘는지. 0도를 넘는 기간이 있지. 그러면 빙설기후는 아니고 뭐다? 툰드라다. 얘는 확실히 지금 2차 구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시된 거를 한번 보면 A, B, C지역의 위치 보이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봤어요?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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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처음에 이거 설명할 때 사실 이 위도에서 얼마 정도 떨어졌는지만 잘 봐도 답이 금방 보인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보면 여기가 위도 50도보다도 훨씬 더 고위도인 거. B는 위도 50도보다 물론 고위도이긴 하지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이 C는 위도 50도보다 훨씬 저위도인 지점.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따뜻하겠네. 그럼 이것 중에서 제일 따뜻한 데가 어디야? 여기지 뭐. 그치? 어. 그래서 아 경유지가 C구나. 경유지가 C. 자. 온대기후인데. 어. 그래요. C입니다. 여기가 뭐 대륙 동안 쪽. 그 유라시아 대륙 동안 쪽에 약간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지금 온대기후 지점이 표시돼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중에선 어디가? 그래도 덜 죽겠니? 어. 여기겠지. 그치? 모스크바예요. 여기가. 자주 나오는 포인트. 모스크바는 엄밀하게 냉대 수변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B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도착지는 툰드란데. 툰드라는 우리 북반구에서. 어디에 주로 분포했어. 뭐 그릴란드하고 이 북극해 연안 쪽에 이렇게 분포하는 기후대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가 제시가 된 겁니다. 여기 배로야 배로.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B C A인데. 센스만 있어도 아마 답을 맞춘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그치? 어렵게 막 캐펜의 기후 구분 안 해도. 그쵸? 자. 그래도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 어느 행사 홍보물의 일부이다. 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 음식. 그치? 자. 자. 2020 국제음식 박람회. 자.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런 거 열리기 힘들겠지만 일단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음식 문화를 보면 사실 그 지역의 기후를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후배우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음식들을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할 것 같아. 자. 첫 번째 음식을 보면요. 나시르막이야. 자. 요것도 혹시 봤어요? 여러분? 요런 것도 이제 보는 센스를 가져야지. 일단 이거 어떤 나라 국기의 일부야. 그치 말레이시아야. 말레이시아에서 나시르막이라고 불리는 저 음식은 그 지역에 잘 나는 많이 나는 코코넛 밀크를 넣고 지은 쌀밥에. 반찬을 곁들여 바나나 잎 위에 놓고 먹는 음식을 저렇게 부른대. 나시가 밥이거든. 음악이 비계예요. 우리 그. 그 동물 고기 있는 비계 기름 그래서 이게 그냥 기름진 밥이야 기름진 밥.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많이 먹어봤을 걸 일단 요거 베트남이죠 베트남. 쇠고기나 닭고기로 만든 육수에다가 이런 뭐 향 향신료라든지 약간 향체 같은 거 약간 향이 강한 거 요런 걸 넣어가지고. 뭔가 더운 기후에서도 입맛을 잃지 않고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조리법을 가진 쌀국수예요. 그렇죠 쌀국수. 자 그다음에 똠양꿍. 자 똠양꿍 저거는 새우가 들어간 요기 적혀있지. 어 새우랑 여러가지 향신료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입맛을 도두는 그리고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런 거를 해가지고 만든 스포다. 음 똠양꿍 들어봤죠. 자 그다음에 나시고랭 요거 나시가 또 나왔네. 요기가 어디야. 자 이제 색깔도 보이죠 흰색 빨간색 보이네요 인도네시아야. 자 이거는 밥이라 그랬지 볶은 밥이라는 뜻이야 볶은 밥. 어떻게 볶았냐 마찬가지로 쌀밥이 베이스고요. 요런 채소 고기 달콤한 간장 매콤한 고추 소스 약간 좀 자극적인 그런 소스를 넣어서 이런 기후 환경에서. 또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발달한 것들입니다. 그니까 이 기후는요. 그니까 연중 되게 덥고 습해가지고. 뭔가 입맛이 잘 씻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음식이 맛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이 잘 상하지 않게끔. 그래서 간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향신료와 그다음에 뭐 소금 이런 거를 활용한 그리고 기름에 튀긴 기름을 활용한 음식이 발달돼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지만 여러 가지를 조합해 보면 일단 쌀을 생산하는 지역 응 많이 생산하는 지역 그리고 좀. 더운 기후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골라주면 될 것 같은데 어디야. 그치 우리가 언급했던 그런. 국가들만 봐도. 방금 말레이시아 나왔고 베트남 나왔고 그다음에 똥 똥냥꾼 그거는 태국이거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여기다 뭐였잖아 동남아시아 문화권. 그래서 우리가 대단원 1단원에 세 개 문화권 나누는 그 주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냥 답은 되게 쉽게 나왔을 거야. 정답은 3번이고요. 자 A는 유럽이고 B는 건조문화권 그다음에 D는 앵글로 그다음에 E는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구별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넘어갈게요. 자 6번은 A와 비교한 B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억에서 미음 중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지금 6번에서 우리가 골라야 되는 그 정육면체 그 자료의 형태 이제는 적응을 했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봤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차근차근 같이 해보자 라는 의미로 볼게요. 일단 A하고 B는요 공통적으로는 온대기후야. 그쵸 온대기후인데 이 온대기후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기도 한다. 일단 A는요 유라시아 대륙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서안에 위치하고 있지. 그 다음에 B는 가장 또 동쪽에 위치하고 있네 대륙 동안이야. 그래서 같은 온대기후에서도 대륙서안이냐 대륙동안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요소가 달라진단 말이야. 여러분 기억나요? 이 대륙서안은 온대 대륙서안은 뭐였어? 뭐가 핵심이었어? 그렇지 편서풍과 해류였어요. 그러니까 편서풍이 늘 연중 바다의 영향을 가지고 오는 그런 기후대잖아.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해? 해양성기후. 근데 반면에 같은 편서풍이라도 이 편서풍이 지금 이 대륙동안은 어디를 많이 지나서 영향을 미쳐. 어 대륙을 많이 지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열이 작은 대륙의 영향을 많이 주는 대륙성 기후가 되는 거고요. 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풍이 탁월한 기후다? 그렇지 이게 더 핵심이라 그랬지 계절풍의 영향이 더 탁월하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해양성 기후 때문에 일 년 내내 비가 오는 날이 많은 거야. 그래서 우산을 늘 챙겨 다니고 늘 이런. 방수가 잘 되는 트렌치코트 같은 외투를 챙겨 입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 다른 계절에 비해서 특히 여름이 너무 덥고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어 여름하게. 강수 집중률이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에이와 비교한 비 지역의 상대적 특징인데. 대륙선하고 대륙동안의 기후 특징 비교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내신에서도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언급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해양성 기후하고 대륙성 기후의 가장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글자에 답이 있어. 비열이 큰 해양이라는 거. 비열이 작은 대륙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연교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비지역은요. 에이와 비교해서 대륙의 영향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연교차가 없다. 엄청 크다. 여름은 엄청 덥고 겨울은 엄청 춘 거야. 자 그래서 연교차가 크다. 기역, 이은, 디귿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좌우로 잡아볼게. 지금 위, 아래는 해결을 했잖아. 그렇죠? 자 그럼 요거 해결을 해볼게요. 하천의 계절별 유량 변동. 우리가 에이는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일 년 내내 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 약간 추적추적 비가 오는 그런 날이 많은 거야. 근데 비는 여름에 집중해서잖아. 자 그러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는 하천의 계절별 유량 변동도. 여기가 훨씬 더 변동폭이 크겠지. 자 그래서 비가 이게 더 크다. 오른쪽으로 오시면 돼요. 자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앞뒤만 남았어. 앞뒤는 뭐야? 계절풍의 영향인데. 방금 설명했습니다. 대륙 동안은 편서풍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야. 그 중위도에서 탁월하게 보는 타골풍이 편서풍이잖아. 근데 뭐가 훨씬 더 탁월하다? 그렇지. 수륙 분표 차이 때문에. 즉 비열의 영향 때문에. 계절풍의 영향이 더 탁월하다. 자 그래서 이게 더 크다. 정답 몇 번? 2번으로 차분하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7번 갈게요. 자 7번은 다음 글을 잘 읽으면 돼. 자 한번 읽어볼게. 자 기역부터 리을 그거 포인트만 잘 끊어봐도 사실 뭐 이거에 심화된 깊이 있는 내용은 몰라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봐봐. 뚜루드 몽블랑. 일단 느낌이 이게 약간 프랑스어 느낌 같죠? 여기 프랑스 지역이잖아. 그래서 뚜루는요. 이거야 이거. 영어로 투어 투어. 영어 영어로 투어.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몽블랑 지역을 좀 자유롭게 여행하는 그 트레킹 코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러분들이 알프스 산맥 그러면 스위스만 떠올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알프스 산맥이 그야말로 산맥이잖아. 이게 쭉 이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프랑스도 꽤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스위스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알프스 산맥에서 이 몽블랑이라는 그 주변 지역을 트레킹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기역 포인트. 알프스 산맥 이렇게 딱 끊었지. 자 그리고 바로 쌤은 기역으로 갈게요. 자 알프스 산맥은 우리가 세계 대지역에서 배웠는데 이거 어떤 판의 경기였어? 충돌이었어? 분리였어? 보존이었어? 그렇지. 충돌 경기였죠. 근데 뭐하고 뭐가 충돌해? 그렇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산맥이었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만나서 만들어진 산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뭐니뭐니 해도 히말라야이긴 한데 알프스 히말라야를 우리가 묶잖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사인데. 그래서 알프스 산맥도 마찬가지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산맥이에요. 어떤 판? 그렇지. 생각해봐. 어떻게 만들어졌겠어? 그렇지. 아프리카 판하고 유라시아 판이 충돌했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다음 몽블랑은 프랑스어로 흰산이라는 의미이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산 정상부에는 연중 눈이 높지 않고 이걸 뭐라 그래? 만년설. 만년설이 쌓여 있어요. 자 그러면 산 정상부는 지금도 만년설이 쌓여 있을 만큼 상당히 고도가 높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특히 여기서 과거는 빙기 때인데 빙기 때는 더 많은 눈 더 많은 빙하가 있었겠네. 그러면 지금은 그 빙하가 지나간 흔적이 있겠네. 산 꼭대기니까 어떤 지형이 남아 있을까. 그렇지. 빙하 침식 지형 그중에서도 가장 산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그렇지. 홀은 그건 뭐야. 빙하가 여러 방향으로 깎아 뾰족한 봉우리 이거잖아. 홀은. 그렇지. 이걸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몽블랑 주위를 도는 뚜르드 몽블랑 트레킹은 양쪽 사면이 극경사를 이루는. 그러니까 그려보면 이런 낭떠러지 같은 이런 극경사가 계곡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이거 뭐예요? 육자국. 약간 의도를 담아서 그리긴 했는데 빙하가 지나가면 이거는 하천의 침식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스켈이 크고 침식력이 강하다 그랬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깊은 계곡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계곡인데 빙하 퇴적 이러면 안 되지. 육자국은 뭐야? 빙하의 침식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거 침식으로 고쳐주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쭉 보면 이 시기가 되면 아무리 좀 추운 뭐 스위스나 프랑스 고산 지대도 이제 이제 만년설도 좀 녹고 그다음에 겨울에 얼었던 얼음도 녹고 비도 좀 오고 이러면서 에메랄드 빛의 호수가 더 이런 예쁜 빛을 내요. 그러면 이 주변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지형이니 얘들아. 빙하 지형이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호수는 뭐겠니? 빙하호예요. 빙하호. 내가 이거 빙하호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사진 찍다가 핸드폰을 퐁당 빠뜨렸잖니. 그만큼 아름답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 보면 자 빙하호는 물의 평균 염도가 높아서 식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이런 멘트는 일단 뭐 석호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선지고요. 뭐 빙하호에서도 자주 물어보는데 빙하호는 얘들아 뭐야 담수호야. 여기 내륙이잖아. 지금 바닷물이 어디서 올 데가 없어. 빗물이 고여서 주변 하천물이 고여서 눈 녹은 물이 고여서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염도 높지 않고요. 식수로 잘 활용할 수 있어. 오히려 너무 깨끗하고 맛있는 물이라서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그다음 8번 넘어갈게. 자 8번 자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건조 기후는 사실 진짜 이 지형 파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지형 파트에서 중에서는. 제일 쉬운 난이도로 나온 거 같아 여러분 일단 얘기해 봐 이거 뭐야. 그치 삼능석이지. 삼능석 어떻게 만들어졌어 바람에 날린 모래가 기존 암석을 깎아내면서 만들어냈다 그랬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바람에 침식적이라고 했어. 여긴 식생이 빈약하기 때문에 바람이나 유수의 작용이 상당히 탁월하게 나타나.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이게 선상지 아니야. 선상지를 뭐가 포인트였어. 바람이야 유수야 유수지 뭐 했어 퇴적했지 그치. 요것도 아주 중요한 지형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그치 모래 언덕 사구가 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뭔가 싹 쌓인 거 같지 않니. 뭐에 날려서 바람에 날려서 뭐가 모래가 어떻게 됐어 퇴적된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뒷면의 순서를 잘 나열해 보면 너무 쉽게 여러분 A, C, B 2번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형들도 여러분 한번 바람이 무엇을 한 지형인지 유수가 무엇을 한 지형인지 잘 정리해서 진짜 정확하게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라는 거 알겠죠. 자 그다음에 9번 갈게요 자 9번도 상당히 쉬워요. 자 보시면 세계 대지형이라는 주제야 세계 대지형이라는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넓은 스케일에서 좀 큼직큼직한 경계가 틀이 잘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게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 그게 잘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 너무 쉬운 거야. 우리가 세계 대지형을 크게 시대의 순서대로 그 지형이 형성된 시기별로 안정육계 그다음에 고기 습곡 산지 그다음에 신기 습곡 산지 이렇게 나눠봤잖아. 안정육계는 왜 안정육계야?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있어? 판의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지금 제시된 게 지금 아메리카잖아. 여기서 지금 판의 경계는 주로 서쪽이야 동쪽이야. 아메리카 전체적으로 봤어도. 서쪽이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 환태평양 조산대라 그러지. 그치? 그럼 이쪽으로는 판의 경계가 어딨냐? 여기 있어. 대서양 중앙해령. 그러니까 이쪽은 A든 시든 상대적으로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지. 근데 그중에서도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넓은 땅덩어리가 바로 뭐냐. 바로 여기서는 이 C에 해당해야 해요. 브라질 순상지. 그래서 이 C가 바로 노란색으로 예쁘게 칠해지는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A가 에팔레치아 산맥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범위죠. 그래서 이 A가 파란색이 없으니까 요걸로 할까? 여기가 파란색. 그다음에 신기조산대는 내가 여기 이렇게 쭉 칠했는데 안데스산지 요기를 따라서도. 혈기왕성한 신기조산대가 분포를 합니다. 빨간색. 그래서 A, B, C를 차례대로 한 번 보면. 파, 빨, 노. 파, 빨, 노. 이렇게 우리가 3번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다음 10번 갈게요. 자 10번을 보면 요거도 기후 문제인데 기후에서 정말 거의 다 다루는 그런 사례지역이거든요. 일단은 위치를 한 번 보면 가든 나든 위도가 어디야. 적도 부근이죠. 적도 부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나는 적도 부근에서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그 열대기후의 기온 특징이 전형적으로 잘 나타나. 뭐 일월이든 칠월이든. 평균 기온이 어때 이십오 도를 넘는 우리나라 팔월 기온 같은 엄청나게 더운 그런 기온 패턴을 보이지. 그니까 일월도 그렇고 칠월도 그렇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 일 년 내내 그렇다는 거야. 일 년 내내. 전형적인 열대기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는 열대오림기후의 대표적인 지역이야. 자 그런데 같은 적도 부근인데 여기는 희한하게 1월이든 칠월이든 동일하게 한 10도 정도 똑같이 낮아. 그치? 같은 위도인데 이렇게 큰 온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사실 다른 기후 요인을 떠올리기엔 너무 같은 위도야. 수륙 분포이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해류이기도 힘들어. 그럼 뭐다? 확실하게 해발 고도가 높은 해발 고도. 우리가 해발 고도가 100미터 올라갈 때마다 0.5도씨 정도의 기온 하강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한 2000미터 이상의 고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어찌 됐든 여기도 적도 부근이다 보니까 기존 열대기후의 그런 특징도 잘 보이네. 어떤 특징? 연교차가 거의 안 나. 그치? 1년 내내 여기가 8월 기온 같았다면 여기는 1년 내내 우리나라 한 4월 기온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열대고산 기온을 우리가 뭐라 그래? 상춘기후라고 그러잖아. 기억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는 열대고산 여기는 위치적으로 보나 기온 특징으로 보나 열대우린기후 이렇게 체크할 수 있으니까 기역부터 가볼게. 자 가에서는 벼의 이기작이 이루어진다. 자 벼는 정말 여러 번 강조하지만 고온다습해야 돼. 이렇게 1년 내내 봄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자 나의 전통가옥은 바닷가 지면이 떨어져 있다. 이걸 뭐라 그래? 고상식 가옥이라 그러는데 열대우림 열대몬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통가옥의 특징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가는 나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다. 뭐를 가지고 알았어? 그렇지 기온 분포 특징을 보니까 여기는 해발고도가 확실히 높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했잖아. 자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자 가나 모두 기온의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크다. 이거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고 진짜 열대교에서 이 선지가 안 나오는 모의고사가 없을 만큼 자주 나오는데 열대교는요. 열일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열대교는 일교차가 오히려 더 커. 알겠지? 열일. 연교차는 봐봐. 지금 차이를 보기가 어려워. 물론 일교차도 별로 크게 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을 굳이 비교한다면 연교차보다는 뭐가 더 크다? 그렇지 일교차가 더 크다. 한쪽 방향으로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놔. 알겠죠? 그럼 안 헷갈려요. 근데 너무 자주 나오는 선지야.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틀렸습니다. 거꾸로 됐지?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삼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십일 번 갈게요. 자 십일 번 다음 글에 밑줄 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이 오르면 예스, 틀리면 아니오에 체크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 어떻게 풀라고 했지? 여러분들이 채점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지에다가 OX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선지에다가 OX를 잘게 체크를 했는지를 채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이 지역이 어딘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으며 우리가 여름이 건조한 거 어떤 기후밖에 안 배웠죠? 그렇지. 온대 기후에서 지중해성 기후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배웠어요. 이거 지중해성 기후야. 여기서 이미 끝났어. 그치? 그다음에 D를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지중해성 기후라는 게 확신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수목 농업이라는 포인트도 잘 적혀있고 그래서 지금 이래저래 지중해성 기후가 확실한데 구름 없이 맑은 하늘 아래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중해성 기후는 북서유럽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가 사실 지중해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북서유럽 사람들이 주로 온다고 해보니까 하는 걸 보니까 정확하게 진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거기 남부유럽 지중해 연안 쪽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올리브 포도 코르크 이런 수목 농업에서 재배되는 나무들은요. 그야말로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뿌리가 아주 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은데 일단 한번 보면 1번 순록의 가죽과 털로 만드는 옷을 주로 입는다. 여러분 순록 나와서 순록 이건 뭐라고 했어? 이거는 툰드라잖아. 툰드라서 아주 중요한 유목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그런 동물이에요. 가죽이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아니요라고 해야 돼.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데 예스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야? 틀린 거지. 그다음 주로 이동식 가옥을 이용하여 유목 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 이동식 가옥을 활용하는 거는요. 우리 건조 기후도 있고 방금 얘기했던 한대 기후도 있어요. 건조 기후에서는 양이나 염소 이런 가축들을 데리고 유목 생활을 하죠. 어떤 이동식 가옥? 대표적으로 게르 같은 거. 근데 한대 기후도 있어. 툰드라 기후에서. 방금 얘기했잖아. 춤이라는 이동식 가옥을 만들어가지고 옛날부터 순록 유목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원주민들 있죠. 근데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야. 농업이잖아. 정착 생활을 한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요 해야 돼. 땡 하면 안 돼, 여러분. 아니요라고 잘 해놨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맞는 거예요. 흥분하면 안 돼요. 아니요라고 했잖아. 맞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커피의 대량 생산을 위해 플랜테이션 농업을 농업이 발달한다. 커피는 일단 사바나 기후에서. 여기 적혀 있는 대농장의 형태 플랜테이션 농작물로 많이 재배가 됩니다. 이거는 열대 기후에 대한 특징이니까 아니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잎이 작고 단단하며 껍질이 두꺼운 나무 이런 걸 우리가 경엽수라 그래. 단단할 경자 잎 역자. 그래서 코르크 나무 올리브 나무 마찬가지.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후 환경에 적응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스라고 해야 되는데 예스라고 잘했지. 이거 맞는 선지야. 그래서 정답 뭐다? 니은과 리을 연결한 4번입니다. 자 그다음 12번을 보시면요. 자 12번 기역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지역을 여러분 지도에서 찾는 건데 이거 거의 뭐 정답이 2초 컷이지 2초 컷. 자 볼까? 자 오로라. 자 12월에 오로라. 자 산타 마을. 그렇지 통나무지 포인트 한번 찾아봐. 사우나. 이 사우나라는. 어원이요. 이 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싸우가 와야 와 감탄사 나르 이게. 땀을 내다야. 땀을 내다. 그래서 핀란더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 핀란드잖아.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산타 마을 핀란드에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도저히 모르겠어도 오로라는 우리가 극지방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그냥 B입니다. 정답이 2번인데 세계지리가 고2 때까지 이 정도로 나와요. 고3 때는 이런 문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즐기세요 여러분. 자 1번 에이 백지도 연습 영국 저 정도 알아야지. B가 핀란드예요 여러분. 핀란드. C 어디야 몽골이죠. D 뉴질랜드 그다음에 이 칠레. 십이월에 오로라 산타 마을 가려면 요 남방군도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제발 그래요 정답 2번 했길 바랍니다. 그다음 십삼 번. 자 십삼 번 이런 문제 약간 아직은 어려울 수 있어. 고2니까 우리는. 자 근데 고3 때는 너무나도 쉬운 축에 속해요. 자 일단 보자. 자 빙하로 덮였던 지역 현재 빙하로 덮인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빙하로 덮였던 지역에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지 빙하가 만든 지형들 즉 빙화 지형은. 빙하로 덮였다가 지금 지금은 빙하가 사라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기억나요 여러분. 지금도 빙하로 덮인 지역은 우리가 빙설기후라고 하잖아. 그래서 상당히 고위도 극지방이거나 안 그러면 상당히 고산 지역이거나 그래서 그런 데는 산악 빙하 같은 게 있는 거지. 뭐 알프스나 이런 로키선맥이나 이런 높은 지역은 아직도 빙하로 덮인 지역들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지역들은 빙하지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 자 기억. AN은 피오르 해안이 발달한다. 여러분 이 피오르 해안도요. 노르웨이 서쪽에 있는 그런 속내 피오르 말고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아. 그리고 약간 공통적으로 기후적으로는 서한 해양성 기후가 분포하는 포인트가 피오르 해안도 잘 나타나는 지역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리아스 해안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이 피오르 해안이 여기서 제시됐다는 거는 여기가 빙하가 만든 침식곡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니까 과거에 빙하가 덮였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뭔가 복잡한 해안선이 있어. 즉 여기가 되게 깊은 계곡이 있었는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왜? 빙기 끝나고 후빙기 왔으니까. 빙하가 녹을 거 아니야. 그 물이 차오르면서 여기 골짜기 골짜기마다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상당히 수심이 깊고 만의 형태가 복잡한 피오르 해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캐나다 서한 쪽, 알래스카 해안 쪽 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요약 정리하면 U자곡에 즉 빙하 침식곡에 저거나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해안이다. 아주 아주 중요해. 자 그 다음에 B의 호수는 하구의 함물로 형성되었다. 이건 뭐야 얘들아? 칼데라호거든. 칼데라호. 칼데라호.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 지도의 축적을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칼데라호면 이 화산은 도대체 무슨 화산인 거니? 진짜 엄청나게 큰 화산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생뚱밖에 화산 지역 물어볼 리가 없어. 이건 빙하호예요, 빙하호. 빙하호는 진짜 크게 이렇게 오대호 같은 빙하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몇 천 년 동안 여기가 빙하가 꾹 누르고 있었으니까 저지대 같은 데 물이 고이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니야. 자 그 다음 디귿. C에는 여름에 일시적으로 녹는 활동층이 분포한다. 자 C를 한번 볼까? 여기는 지금 보면 위치를 봐봐. 북극의 연안이야. 그래서 이 북극의 연안을 따라서. 무슨 기후? 툰드라 기후가 분포한다 했지. 이 툰드라 기후는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짧은 여름에. 최 난월 평균 기온이 영도를 넘는다는 그것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름에 일시적으로 녹는 활동층이 분포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그다음에 디는 아무 때나 찍은 거야 일단 그래요. 찍어도. 만들 수 있는 선지인데. 뒤에 토양은 비옥하여 농업에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 과거에 빙하가 덮고 있었던 지역에. 빙하가 가지고 온 퇴적물이 쌓여봤자 그게 비옥할 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도 기후가 대부분 냉대 기후라서 뭔가 유기물이 충분하지도 않아. 그래서 영양분이 없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빙력도 평온이 될 거 아니야. 빙하가 퇴적시켜 놓은 그런. 자갈이나 모래가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토양은 비옥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저래 뭐 지형적인 특징으로나 기후적인 특징으로나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3번 정리를 해보면 기억하고 디귿 연결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13번 복습 꼼꼼히 해주세요. 자 그다음 14번 갈게요. 자 14번은 중요한 주제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일단 보면 가나 동굴이 하나는 석회 동굴 하나는 용암 동굴이야. 그니까 동굴이라는 특징 빼고는 정말. 너무 달라 일단 이 석회 동굴은 석회함이 용식된 거야. 너무 중요한 내용이지 용식. 용암 동굴은 그야말로 화산활동이라는. 내인적 작용에 의한 거야. 이거는 외인적이지. 일단 한번 볼까. 가가 무슨 동굴인지 나가 무슨 동굴인지. 자 가를 보니까 제주도하고 하와이 이것만 봐도 끝났어. 여러분 이건 알겠지. 화산지형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동굴이 있다면 이거는 용암 동굴이겠지. 자 그다음에 구일인. 교과서에 다 있어요. 할롱베이 할롱베이 저 계림이라고도 읽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교과서마다 거의 석회 동굴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용암 동굴 석회 동굴. 자 그렇게 하고 일단 선지를 보면서 그 특징을 한번 복습을 해보자. 자 석회함의 용식작용. 자 이거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이건 나에 대한 설명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해 주고요. 기반함은 주로 현무암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현무암질 용암이 흘렀을 때 현무암이 기반함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이건 어디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항산활동이 있는데 이 가 주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 현무암질 용암이 유동성이 크잖아. 빨리 흐르잖아. 빨리 흐르면서 이렇게 경사를 따라 흐르면서. 공기하고 맞닿는 바깥하고 이 안쪽하고 굳는 속도 차이 때문에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용암 동굴이거든요. 밖은 빨리 이렇게 식어버리고 굳고 안쪽은 쑥 지나가니까. 나중에 이게 다 식고 나면. 식은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굴 껍데기가 되는 거고 안쪽은 또. 텅 비어 있어 그게 나중에 보면 이 용암 동굴이야 어찌 됐던 이거는 용암 동굴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나의 내부에서는 종육석 석수. 자 어디 내부에서 이거 볼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사실 용식의 반대 침전 지형인데 석회암이 녹았다가 다시 똑똑똑 침전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석회 동굴의 2차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침전이라는 단어도 기억을 해놔. 자 그 다음에 형성 과정에서 가는 나보다 기후의 영향. 자 녹는다. 잘 녹으려면 조금 비가 잘 오고 많이 오고 좀 수변한 기온이 높은 이런 환경이 좋겠지. 근데 용암 동굴은 기후하고 상관없어. 화산을 통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자 그래서 가는 나보다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거꾸로 됐죠. 나가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당연히 처음부터 잘못됐고. 자 그래서 방금 정답 3번으로 정리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보면. 자 이거도 여러분들 지금 이게 범위가 좁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주제가 나오고요. 그 다양한 주제에서 중요한 주제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건조기후에서 대표적인 중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요렇게 나온 거야. 이게 뭐야? 주요 형성 원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사막. 사막 주요 형성 원인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사례별로 나온 거야. 근데 지금 세 지역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례에 잘 접목을 시켜야 돼. 일단 A부터 보면 이 A는 나미부 사막이잖아. 아열대 고압대와 플러스 중요한 거는 한류 사막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보자 한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답이네. 답 1번이에요. 그 A와 같은 유형의 사막으로는 뭐가 있어. 한류 사막 하나 더 기억해야 돼. 나미부하고 뭐. 그렇지 아따카마. 자 그다음에 다른 건 편안하게 보자. 자 B는 사막이 있어. 있는데 얘는 왜 생겼어. 주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이 아니야. 위도대가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위도가 아니야. 훨씬 더 높아. 근데도 사막이 있어. 왜 그래? 너무 대륙 내부에 있어서 그래. 너무 큰 대륙에 너무 내부에 있어서 수증기 공급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B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지역에서는 C로 고쳐주는 게 훨씬 더 적합합니다. C는 여기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우리 오스트랄리아 사막 이렇게 찍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건 차라리 C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사하라 사막도 마찬가지로 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막이지. 자 그럼 정해 가보자. 자 C와 같은 유형의 사막은 타골풍의 비근을 지역에 발달하였다. 요거는 요게 해당 사항이 없어. 파타고니아 사막이.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A B C 다 해당 사항 없고요.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자 그래서 A에서 C는 화학적 풍화 작용이 물리적 풍화 작용보다 활발하다. 여기 다 사막이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학 반응 같은 게 잘 안 일어나. 그래서 암석이 부스러지는 풍화 작용이 일어난다면. 성격 변화 없이 물질의 상태 변화 없이 일어나는 물리적 풍화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에서 너무 일찍 나왔어요. 자 그 다음 16번 갈게요. 자 16번 어 네 그 해설강에서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아요. 왜 위기인지 이야기해 줄게요. 자 일단 문제는 너무 쉬워. 답이 그냥 나와. 근데 왜 그러냐면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다가 육각기둥 여러 개를 이어 묻힌 것 같은 건축물. 이 건축물의 이름이요. 여러분 그 해설 그 보면 알겠지만 할그림 스키르케아. 자 해설강의 가장 큰 위기. 이게 잘못 발음하면 선생님이 다시 해야 되거든요. 할그림 스키르케아 교회입니다. 자 이거 아이슬란드 뭐 여행간 예능 같은 거 보면 랜드마크야. 여기 꽃가잖아. 자 근데 이 건축물 보면 하산지형을 본떠 만들었고요. 근데 그 하산지형 중에서도 뭐? 육각기둥이 뚜렷한. 이거 뭐니?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알 텐데. 그렇지 주상절리를 본떠서 만든 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슬란드는 어 하산 그치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 불과 얼음의 나라. 그게 여기서 불이 화산이고 얼음은. 또 빙하 지형도 발달돼 있다 뭐 이거 두 개를 다 포함하거든요. 아무튼 볼 게 너무 많은 곳이 아이슬란데 여기서는 좀 더 화산지형의 포인트가 가 있는 거야. 자 여기가 뭐니 얘들아. 그렇지 대서양 중앙 해령의 일부가 드러나 있는 판의 분리 경계의 대표적인 사례야. 그치 너무너무 유명해. 자 그럼 보자 지각이 안정되어 있겠네. 여러분 이 화산만 봐도 이거 연결 안 되잖아. 그치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그치 1번. 자 2번 가자.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네. 그중에서도 무슨 경계? 어 분리 경계.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거 들어봤죠. 아이슬란드의 그 매년 좌우로 2cm씩 벌어지고 있는 경계 실제로 볼 수 있다고 가봐요. 자 그 다음 해안에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다.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딴 게 이 건축물이 된 거 아니야. 지열발전에 유리한 조건. 정말 지열발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그런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지열발전뿐만 아니라 이 지열비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쭉쭉 이렇게 솟아오르는 간헐천.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한 온천 이런 관광시설도 함께 풍부하게 분부를 한다라는 거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정답은 1번에서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 17번. 자 17번은 어떤 지역에 화폐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두 화폐에 표현된 이 지역은 우기하고 건기가 뚜렷하다. 이거 뭐야 그치 떠올려야 돼 근데 키가 큰 풀이 초원을 이루고 키가 작은 나무가 드문드문 뭐야 소림장초. 그리고 우기하고 건기가 뚜렷한 기후가 몇 개 있어요. 그중에서 이거는 지금 식생의 특징까지 조합을 해보니까 이거 뭐니? 열대 기후 중에서 사바나 기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바나 기후는 우리 동물의 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 그리고 그게 아주 잘 나타나는 지역의 그 국가의 화폐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기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야생동물이 서식하기 좋고 건기에는 물을 찾아 이동하는 뭐 눈떼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아프리카에서 사바나 기후가 분포하는 지역을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에이하고 비는요. 이거 전체적으로 사하라 사막에 다 포함되잖아. 건조 기후야. 그럼 씨는요. 여기가 정말 대표적인 열대 우린 기후거든. 그 다음에 디가 바로 케냐 그다음에 여기 탄자니아지 세렌게티 국립공원에 사는 동물들 아니야. 그래서 바로 여기가 사바나 기후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동물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 동쪽 해안 쪽인데 여기는 온대 기후가 나타나. 그래서 이 해안을 따라서 온대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 오히려 이 케이프타운 지중해성 기후가 좀 더 시험에는 잘 나와요. 자 정답 어찌 됐던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자 이거는. 그래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아마 어 우리 오빠들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여기 어떤 종교인지를 알아야 돼 변화의 바람이 진짜 요즘 최근에 되게 뚜렷하게 불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게 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었거든. 특히 누구한테 여자들한테 근데. 이번 한국 가수의 공연장에서 온몸을 가리는 의상인 아바야를 입은 여성들이 남자를 동행하지 않고 출입할 수 있었어요. 어 작년에 이천십구 년에 누군지 알지 비티에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비티에스가 이제 공연 시간을 정하는데. 뭐를 또 고려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도 시각을 고려했대. 이게 어떤 종교이길래 기도 시각까지 고려했을까. 우리가 여러 종교를 배웠지만 그중에서도 기도 시각까지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배웠던 거는 이슬람교.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보는 순간 이슬람교예요. 근데 한번 물어보자. 우리 피디님도 대답해 주세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가 어디죠 여러분. 그치 그걸 대답하면 안 돼. 메카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리아드입니다. 여기 공연장이 리아드예요. 여러분 메카 아닙니다. 아무튼 그거 좀 우리는 해설방에서 뭐 많은 걸 얻어갈 필요가 없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가 메카가 아닌 것만 알아도 오늘 큰일 한 거예요. 리아드인데 리아드에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슬람교겠지 그러면 이슬람교의 종교 경관으로. 여러분 골라보세요 이거 크리스트교 이거 불교 이거 뭐야 그렇지 다신교 힌두교밖에 안 배우잖아 이거. 그러면 이것도 힌두교야 이거 두 개 다 힌두교. 그러면 오 번이 정답이야 그래서 도명의 구조물과 미나레뜨가 어우러진 모스크 우리 이슬람 사원 전체를 우리가 모스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답은 오 번입니다. 이것도 사실 정답은 삼초 컷 그렇죠. 자 그다음에 사실 종교 파트에서는 십팔번 문제보다는 십구번 유형으로 수능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거 그거 먼저 강조하면서 십구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출문제집 보면 다 이런 거야. 일단 내 국가가 어딘지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백지도 연습도 여러분 틈틈히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종교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종교의 다양성이 상당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어떤 종교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분포를 하는지 그거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또 알아야 되냐. 각 종교의 기원 순서 그리고 신자수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종교 경관의 특징 더불어서 종교의 대표적인 교리 내용들 그리고 그 종교에서 금기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런 것들까지 정말 공부할 게 많고 그게 어느 하나 특별하게 그게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다 중요한 파트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지도에서 이 나라가 어딘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어디예요 여러분. 파키스탄. 여기는 인도. 이거 두 개가 종교가 달라가지고 막 으르렁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교 비중? 이슬람교. 인도는 너무 잘 알고 있겠지? 민족 종교인 힌두교. 그럼 여기도 또 넘어와 보자. 여기 어디예요 여러분. 태국 아래쪽에. 여기 캄보디아거든요. 그래서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그 일대가 어떤 종교 비중이 높다. 이렇게 불교 비중이 높습니다. 불교. 자 그 다음에 여기 섬이 정말 많은 나라.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에스파냐 식민지의 영향 때문에 지금 또 크리스트교. 여기서 크리스트교 특히 뭐? 카톨릭교 비중이 높은 국가예요. 자 그러면 일단 A, B, C, D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A가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B가 이슬람교. C가 불교. D가 힌두교. 이렇게 적고 선지 하나 볼게요. 자 A는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하여 동아시아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이건 주로 우리가 불교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로마의 국교로 지정돼서 지중열대로 확산되기 시작한 종교 뭐지 얘들아? 응 크리스트교. 주로 군사적 정복과 상업활동을 통해서 전세계로 확대된 건 뭐지? 이슬람교예요. 자 주로 선교사에 의해 조직적으로 신대륙에 전파되었다.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또 크리스트교에 대한 전파 내용이거든요. 자 마지막까지 봐야겠네. A에서 C는 보편종교. D는 민족종교이다. 너무 치운 내용이고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런 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답 5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ABC 찾는 게 그게 우선이었겠지. 잘 복습해 주시면 좋을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우리 해안지형에서 나왔는데 이게 어디에서 막 뽑혀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어머 여기서 뽑아냈네. 여기서 뽑아냈네. 이거 가지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세계 지리에서의 지형 파트는 한국 지리만큼 복잡한 그런 지형도도 안 나와. 그래서 대략적인 모식도만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돼요. 자 그럼 A를 한 번 볼까. 뭔가 모래 같은 게 찍혀 있는 거 같아. 근데 그게 육지 위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속에 찍혀 있어. 이게 뭐라고 했어. 육지 위에 찍혀 있으면 이거는 사빈이 되는 거야. 근데 바다 속에 찍혀 있잖아. 그러면 드러났다. 바다에 잠겼다. 드러났다. 바다에 잠겼다. 이걸 반복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A가 뭐야 갯벌이에요. 갯벌. 그래서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가 이 아마존 강하고의 분포하죠. 그다음에 B하고 C는요. 요렇게 생기잖아 얘들아. 세계 어디에서 뽑아내도 이거는. C를 만들어낸 사주야. 이게 지금 만 앞쪽에 가로막아야. C가 분리돼서 호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석호.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요걸 찾고요. 기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 주로 조석 간만에 차가 큰 해안에서 발달한다. 이 갯벌이 대규모로 발달할 수 하려면. 일단 이 갯벌을 퇴적시킨 주체가 조류이고요. 그 다음에 갯벌이 넓게 드러나야 우리가 발달한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조차가 작은 이런 해안하고 조차가 이렇게 큰 해안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조차가 컸을 때 한번 드러날 때 넓게 드러난다라는 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조석 간만에 차. 조차가 커야지 갯벌이 넓게 드러나. 그 말이에요. 별 거 아니야. 그리고 조차가 커야지 이 조차를 만들어내는 밀물하고 썰물. 조류의 활동이 또 활발하거든. 그래서 또 갯벌을 퇴적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역이 맞는 선지예요. 아직까지 고이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되게 약간 불안하고 자기가 의심될 수 있지만 이런 거 자주 나오는 선지입니다. 그 다음 B는 파란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이거 모래 언덕이거든. 그래서 모래 섬이지 섬주자거든. 그래서 이게 모래가 쌓인다라는 뜻은요. 파란과 연안류가 퇴적작용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 세트로 움직여요. 그래서 니은 선지도 맞는 선지입니다. 그 다음 디균. C는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진다. 이거 정말 정말 너무 많이 나오는 선지죠. 일단 결론은 뭐니. 점점. 작아져요. 왜 일단 바다하고 분리됐고 이제는 뭐 하천 퇴적물이 여기에 쌓이기만 할 거거든. 점점 육지화될 거야. 점점 작아질 거야.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A B 모두 만 보다 고제서 주로 발달한다. 일단 이 사주 자체가 퇴적지형이고요. 이게 퇴적이 돼야 석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퇴적은 어디? 만에서. 침식작용이 활발한 고제서는 이게 잘 만들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물 문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문제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범위가 좁다 보니까 풀만 할 거라 믿어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세계지리 시험 문제를 치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을 잘 메꿔간다면 고3 생활을 하면서 세계지리 사탄 과목은 힐링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3 돼서 수능 사탄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마음이 여유로울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잘 준비를 하시면 사탄은 정말 나에게 무기가 될 수 있는 자신감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될 테니까요. 지금부터 차분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 고3까지 쭉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모의고사까지 진짜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다음 모의고사 때는 더 건강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